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 성교대회 때 2, 3, 7 나라의 귀한 성교사님들이 각 나라를 성교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또 말씀 전하실 유광수 목사님에게도 더욱 큰 은혜 주시고 오력 충만으로 전세계 2, 3, 7과 5천 종족 살릴 귀한 응답의 말씀 허락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근본 미션 10가지가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을 하는 귀한 말씀을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10가지 미션은 개혁입니다. 개혁이기도 하고 또 회복해야 될 미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목회자에 대한 부분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 한 분에 따라서 좀 그렇죠 뭔가 좀 다 바뀌는 거죠. 진짜 전도, 선교, 복음만 하는 목회자가 서면 망대를 가지고 빛의 역할을 하는 귀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목회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면 아마 그 지역과 나라는 분명히 어려움 속에 빠지고 제한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개혁의 첫 번째 미션이 바로 목회자에 대한 미션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시면요. 개혁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개혁을 한다고 하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유가 뭐냐면 각인을 바꿔야 되니까. 개혁은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개혁이 돼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실은 내하고 좀 친하고 내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개혁한다. 각인을 바꾼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만큼 개혁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내 각인을 바꾼다는데 쉽게 이 각인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개혁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지만 진짜 복음에는 안 된다라는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는 안 되는 거죠. 복음을 계속 들어야 내 각인된 부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저도 죄가 한 가지 한 가지 죄를 끊게 된 어떤 힘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A라는 죄가 있고 B라는 죄가 있고 물론 다 똑같은 죄지만 A, B, C, D 이런 죄들을 내가 끊을 수 있는 그 힘들이 어디서 나왔냐.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제 각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내 각인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내 각인을 바꾸고 개혁을 된 거예요. 내가 개혁해야지 내 노력으로 개혁해야지 내 열심으로 해야지 내 의지로 해야지 개혁할 수가 없어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개혁은 오직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 속에 들어가야지만 답을 딱 가지게 됩니다. 이게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되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랩뉴트들도 얼마나 죄의식이나 죄에 대해서 눌려 있을 수도 있어요. 감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죄 때문에 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키가 뭐냐. 우리 아이들이 계속 복음을 듣고 복음을 붙잡게 되면 뇌에 각인된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복음에서 나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분명히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저도 그걸 체험했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쭉 자라면서 아, 이거는 너무 잘못된 일이야, 나쁜 일이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계속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뇌에 그리고 각인된 부분에서 아, 이거는 아니구나라고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개혁이랍니다. 오늘 개혁 미션 첫 번째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목회자가 개혁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교회가 죽으면 어디 되죠? 재앙이 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지만 유럽에, 제가 영국에 갔는데요.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오래된 교회. 그런데 그게 도서관으로 진짜 바뀌어 있어요. 예배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미국 보세요. 더 이상 미국에 신학교가 없습니다. 신학교가 없다는 말은 뭡니까?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자가 없다는 것은 교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좀비 시대를 맞게 된 재앙이 온 거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목회자가 개혁이 안 되면 교회가 죽어버리죠. 그러면 교회가 죽어버리면 반드시 그 지역에 재앙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은 목회자 개혁입니다. 이거는 평신도 개혁이 아니라 저와 같은 목회자가 보궁으로 완전히 개혁을 대야 되는 첫 번째 미션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열 가지 개혁 미션에 대해서 쭉 살펴볼 겁니다. 말씀은 어떻게 개혁해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개혁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는 어떻게 개혁해야 되고 심지어는 우리 헌금도 어떻게 해야 될지 쭉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개혁에 대한 각인된 걸 바꿔야 되거든요. 고통이 따를 겁니다. 힘듦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불신자 말이에요. 우리가 오직 보금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면 반드시 바뀝니다. 저는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금이 답이에요. 보금을 안 들어가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혁의 중요한 메시지 특히 목회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목회자가 잘못 각인되어 있으면 반드시 교회는 죽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재앙이 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목회자가 보금으로 제대로 개혁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목회자가 어떤 개혁을 해야 되냐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 계속 메시지 듣잖아요. 유대인 단체 그리고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과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단체가 정치, 사회, 문화, 경제를 다장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프리메이슨이 아니면 대통령이 안 된다 할 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이 단체가 다장해버린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걸 가지고 종교화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화된다는 말 아시죠? 내가 내가 털린 거지만 이거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종교화된 거예요. 복음이 아닌데도 이걸 기억해야 된다. 유대인도 얼마나 막강합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선생이다. 예를 들면 라비 중에 한 사람이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믿는 단체죠. 그런데 이 유대인이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붙잡고 있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유대인이 뉴욕의 월가에 가지고 있는 재산만 해도요. 미국 전체로 움직일 만큼 어마어마한 경제를 갖고 있는 단체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거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 단체가 무섭게 지금 전세계의 허감을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지금 무너뜨리고 있고요. 교회도 무너뜨리고 있고 목회자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정신병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지금 마약 문제 이게 계속 걱정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아 이게 남의 나라 얘기고 내 가족 얘기 아니다. 내 교회 얘기도 아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몰라요. 지금 이게 남의 나라 남의 가정 남의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내 교회 얘기고 내 가정 얘기고 내 나라 얘기입니다.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지금 급증되고 있어서 급증하고 있는 게 이게 아마 전세계에 이미 덮었습니다. 허감이 덮었다. 우리가 이걸 막을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완전히 이런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목회자가 뭘 잃어버렸냐 그리고 교회가 뭘 잃어버렸냐 하나의 말씀 기도 이건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무엇을 개혁해야 되냐 하나의 말씀과 기도를 개혁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날은 신천지 캠프를 위해서 분석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구에 지금 신천지가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 지금 있는 빌딩을 종교부지로 신청했답니다. 종교부지로 신청했는데 신청이 허가가 되면 공식적으로 신천지 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 시청 같은 경우 또 남구청 같은 경우에 이 신천지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들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무 봉사활동 구제활동을 많이 하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들을 살릴 말씀과 기도가 준비되어야 돼요. 목회자와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땅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이 뭐였습니까? 자꾸 윤리운동 도덕운동 구제운동 봉사운동만 하잖아요. 그거 하라고 교회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당연히 전도 성교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목적이 돼 있다니까요. 하나의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일에 실제로 전도와 성교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목회자 개혁이 첫 번째입니다. 목회자와 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이 재앙 이걸 그냥 한마디로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이 재앙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집중기도 해주셔야 돼요. 목회자가 힘을 내서 복음과 전도 성교만 얘기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직 복음운동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목회자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복음개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거 안 해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많은 기독교인을 만났고요. 또 저도 나름대로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 꽤 많이 만났습니다. 대화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비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변론도 한번 해보고요. 저도 제가 대학부 학부 때도 그랬고 목회자가 될 상황에서도 그런 분들을 좀 만났습니다. 복음개혁이 뭐냐면 이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오직이거든요. 우리는 오직입니다. 이게 달라요. 오직이라는 말은 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션이잖아요. 그런데 오직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다른 거예요. 프로그램 그리고 기도도 프로그램 따라 그리고 말씀도 프로그램 식으로 말씀을 풀이하는 거예요. 그건 신천지잖아요. 자꾸 신천지를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기록됐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투리식이다 해석하고 주석하고 중요한 보금이 오직이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거다 가 아니라 여기에 여기에 뭔가 더 해야 된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목회자와 교회 문제입니다. 저는 어느 소리까지 들었냐면요. 너희 단체는 존도를 강조하는 단체고 성경에는 존도만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일과 봉사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과 어떤 일과 다 있다. 그래서 너희 단체는 존도만 얘기하는 거 틀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로부터 어느 교회에 성도로부터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존도만 강조하는 단체입니까? 보금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 안 되더라고요. 목회자 보금 개혁이 뭐냐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도는 은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들은 당신 단체들은 존도가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다. 그런데 나의 은사는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이런 걸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목회자와 교회가. 죄송하지만 참 껍데기를 본 거죠. 그래서 보금 개혁 저는 분명히 얘기해줍니다. 우리는 오직입니다. 이게 우리의 단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 단체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만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성경사도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사도 있죠. 그리고 일반 세계사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무슨 얘기합니까? 성경사, 교회사, 세계사 이게 전부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사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는요 세계사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입니다. 이게 보금개혁이에요. 다르게 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한 중심이구나 라고 확실히 믿는 게 보금개혁이에요.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유럽교회 미국교회 한국교회 목회자와 교회가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보금만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거 강조하지 않죠. 우리는 보금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보금 참보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거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금 전도 성교 이게 전부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보금 전도 성교 외에는 할 게 없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보금개혁이죠. 저는 털린 보금이 있다라고 또 잘못된 보금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땅의 모든 종교가 틀린 보금 잘못된 보금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걸 많이 봅니다.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천주교 신자든 일반교회 신자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과 예수라는 뜻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직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목회자 교회가 개혁돼야 됩니다. 보금개혁이 돼야 돼요. 오직 보금 100% 보금 돼야 돼요. 이거 아니면 아까 서를도 말씀드렸죠. 각인이 안 바뀌어요. 이 각인이란 게 얼마나 대단하냐.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그만큼 대단한 게 각인이에요. 개혁한다는 말은 각인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뼈를 깎는 고통 각인이 그런 고통이에요. 개혁이란 말은 뼈를 깎아내는 고통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보금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 될 것 없습니까? 안 됩니다. 어떤 열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보금 깨닫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신도하고 좀 다른 게 목회자가 보금 깨닫는 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평신도는 현장이기 때문에 보금을 얘기하면 빨리 알아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목회자는 털린 신학 정통신학 이라고 얘기하지만 털린 신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목회자를 개혁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목회자 개혁입니다. 보금 개혁이 안 되면 어렵다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이 목회자 이 삶 삶의 개혁 이죠. 우선순위입니다. 삶의 개혁이 되어야 되죠. 오늘 성경구절이 나오는데요. 4경제 1장 14절에 있는 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모였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모였어요. 이게 삶 개혁입니다. 왜 그랬냐. 우선순위가 글소니까요. 보금이 우선순위죠. 그리고 2장 9절 1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요. 2, 3, 7 나라를 성교하기 위해서 15나라 제자를 딱 모아준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중요한 중직자를 임직하잖아요. 오늘 예원교에서도 2, 3, 7 나라 2천 년 만에 회복된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임직자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망대 존도와 성교 이걸 위해서 중직자를 세웠다 했습니다. 그리고 4등제 7장에 보면 스테반이 순교를 합니다. 정확한 보금을 전하고 순교하는 거죠. 이게 삶의 우선이에요. 삶의 개혁이죠. 그리고 4등제 11장 19절에 보면 그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세계 성교를 위한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어떤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계보금을 위한 교회를 세우는 거죠. 이게 삶의 개혁입니다. 이게 목회자예요. 이런 목회자가 세계 성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성교를 본 겁니다. 오늘 개혁 미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목회자 교회가 개혁돼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가 다 죽어요. 교회가 죽어버리면 반드시 그 지역과 나라는 재앙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보금만 전하는 목회자가 나와야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일은 제자 그리고 일은 성교사 그리고 일은 랩런트 그리고 이거 안은 중직자 세워야 되겠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개혁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제자 성교사 랩런트 중직자를 세우는 것이다. 오늘부터 개혁 미션이 또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우리가 말씀도 엉터리로 알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개혁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만 맞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말씀도 보금과 존도 성교 관점에서 안 보면 털린 겁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신천지 단체처럼 파헤치라고 털린 거 파헤치는 것도 털린 거를 파헤치니까 문제지 자꾸 파헤치고 풀이하고 그게 성경 주는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목회자지만 우리 다음 말씀 기도 전도 개혁 하나하나씩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교제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각인된 잘못된 것들이 완전히 개혁되어지는 응답 축복 누리길 주님의 뇌호축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개혁 미션이 시작됩니다. 내가 잘못된 모든 각인을 바꾸는 기한 개혁 미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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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